누구야, 누구세요? 아이 대표님, 왜 샤워하는 거 훔쳐보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왜, 뭐 무슨 일 있어? 이사님? 대표님이? 아니 저런 게 아니라고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 추워, 빨리 들어 씻어, 얼른 씻어 빨리. 어, 깨끗이 씻을게. 어, 빨리. 어, 홍석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줄게. 대표님,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저 혼자만 알고 있겠습니다. 저, 저의 준비 때문에 이만 이것 좀. 응? 뭐라고? 야 홍석아. 씨앗! 저, 다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 스물다섯 살인데. 스물여섯. 나도. 말까지 말아. 당연하죠, 언니들. 근데 유니폼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 메이크업 스쿨 나왔어? 아니요. 학교에서 뷰티 전공했니? 아니요. 경력도 없을 거고. 네. 근데 네가 일차를 그냥 통과했어? 아, 저도 좀 신기했어요. 야, 믿으라고? 아, 진짜인데. 여기 들어오는 어시들. 다들 제수, 삼수는 기본이야. 다른 습 경력은 물론이고, 누구 백으로 들어온 건지. 자 우리 차비티의 새로운 어시스턴트가 들어왔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서울 메이크업 스쿨 27기 최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메이크업 스쿨 28기 박유나입니다 유나 축하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수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시 막내는 어시 퍼스트가 선택하는 거 맞지? 허니 전 선녀요 전 유나요 감사합니다 저 수연이는? 현준이 한수연 괜찮겠어? 네 뭐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난 최선연씨가 좋은데 편의상 팀을 나눌 뿐 신이머씨는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모든 팀에 소속된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합시다 고객을 위한 고객을 위한 고객을 위한 사건비티 사자차 화이팅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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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